경과를 시켜봐야겠지만 오른쪽 귀에 천념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. 네? 아기는요? 아기는 괜찮나요? 네, 아기는 괜찮습니다. 사모님이 걱정입니다. 아기가 괜찮으면 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. 우리 월마 평가 때 뭐 입지? 나도 뭐 입을지 되게 고민했었는데 누가 선물로 줬어. 선물? 어떤 건데? 음, 이 원피스야. 이걸 받았다고? 우와, 진짜 이쁘다. 하얀색 원피스네. 응, 이쁘지? 오, 누가 줬어? 모르겠어. H라고만 써있고 항상 우리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가. 어? 내 이름으로 왔네? 월말 평가 때 입으세요? H. 부럽다, 선물도 받고. 난 뭐 입지? 엄마한테 옷 쏟아봐고 쫄라야겠다. 하하. 구독! 근데 회장님, 저희 회사 원래 장학금 제도 없었잖아요. 이번부터 생겼어요. 선물도 몰래 주시고 소라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?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. 여보, 어디예요? 빚쟁이들이 당신 어디다 숨겼냐고 난린데. 네, 일단 몸조심 잘하고 숨어있어요. 제가 곧 연락할게요. 네, 김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돈 좀 꺼주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. 네? 사장님 돈 많이 버시잖아요. 사업 크게 하시는 것 같던데. 그게 남편이 사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저희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.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잖아요. 저희도 이번에 큰 애가 대학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돈 나갈 때가 많아요. 미안하게 됐네요. 김 사장님. 죄송합니다. 금방 갚을게요. 네? 금방 갚을게요. 김 사장님. 죄송합니다. 저기, 김 사장님? 김 사장님!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선생님. 제발요. 아우, 좀 가세요. 아휴, 저희도 요새 힘들어요. 로펌들이 다 망했어요. 경기가 안 좋으니까. 원. 죄송해요.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. 죄송해요.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. 여보, 당신이에요? 한명희 씨 맞으시죠? 네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 혼자 살았을 거야 여보, 기다려요 곧 닫아줄게요 새로 이사 오셨죠? 네 저 옆집 사는데 이사하시느냐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하면 어떠실까 해서요 네? 괜찮은데? 에이, 그러지 말고 같이 식사하러 가세요 차린 건 없지만 같이 식사하면 좋잖아요 괜찮은데? 아 구독 오늘 이사 오신 거예요? 네, 그렇게 됐어요 아 제가 오른쪽 귀가 안 들려서 이쪽에 앉을게요 애기 아빠는 어디 있어요? 애기 아빠는 제가 애기 가진 지 며칠 후에 사고로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아, 미안해요 아니에요 애기 낳고 혼자 키우느냐고 고생이 많았겠네요 안 힘들어요? 그래도 그래도 우리 애기 아빠가 저 혼자 외롭지 말라고 설아 남겨두고 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우리 설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이름이 설아예요? 네 백설아예요 백설아예요 사장님 백설아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